한국 우수 추리 단편 모음집 제3권 1987년에 묶여 나온 책인데요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박문규 작가의 늪으로 가는 길입니다 박문규 작가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주피를 역임했었고요 영시의 줄타기라는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은 글쎄요 운명의 장난을 그린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네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추리소설 속에 이렇게 잘 녹여놓았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문규 추리소설 늪으로 가는 길 창구는 양조장 굴뚝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만 보아도 코를 벌룸거리며 군침을 삼킬 정도로 술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사나이였다 야근하랴 금주운동하랴 응? 사흘 동안 곤욕을 치렀는데 맨송맨송하니 그냥 귀가할 수야 없잖아 그날은 저녁 6시에 일과가 끝났다 두 명의 동료 사원들과 어울려 대포집으로 직행한 창구는 권커니 작커니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퍼마셨다 대학을 나오고 K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한 지 7년 입사 동기생들 대부분은 대리다 과장이다 하고 승진을 했지만 서른다섯 창구는 아직 평사원이었다 자신의 승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술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술을 끊으려 들지 않았다 그날 밤 창구는 대포집에서 영웅호걸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S자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지하철 T역 플랫폼은 여느 때보다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에 초점을 잃은 주당들이 개걸거리며 판을 치고 있어서 창구는 공연스레 어깨가 들썩이며 신바람이 났다 그러나 왁자지껄 말들이 많아 시비가 붙고 싸움판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가 영 맘에 걸리는 터에 느닷없이 후닥닥 툭탁하는 소리와 함께 눈에서 번갯불이 반짝 빛났다 아! 아!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왜! 창구가 기겁을 하며 소리치는 순간 뒤통수를 갈긴 사나이가 연겁 후 공격을 가해오고 있었다 창구는 살짝 뒤로 물러서다 말고 날아오는 주먹을 맞받아 쳤다 궁한 쥐가 고양이에게 반항하는 역이랄까? 엉겁결에 취한 방어본능의 발로였다 창구를 이유없이 때리던 30대 사나이가 비명을 내지름과 동시에 짤막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철길 위로 나동그라졌다 술렁거리던 플랫폼에 정적이 깃들었다 곧 들이닥친 전동차에 치어 사나이는 처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 꿈도 아니고 이럴 수가 창구는 파리 잡는 동작을 취했을 뿐이었는데 파리 목숨 끊기듯 죽어버리다니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다 끔찍해 사람을 철길 위로 집어던져 목숨을 빼앗다니 이거 약한 사람 어디 살겠어? 술 취한 사람 같던데 먼저 뒤통수를 갈겼다가 당한 거야 아이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더니 어지간히 마실 일이지 술 퍼먹는다고 다 그럴까 재수 온 붓고 운이 나빴던 탓이겠지 뭐 그래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떠밀어 죽겠는데 근데 살인범은 붙잡혔을까? 남자 승객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봉하고 덤덤이 서 있었건만 치마 두른 사람들은 입술이 간질간질한 나머지 전동차를 타기가 바쁘게 쑥덕거렸다 창구는 등골에 식은땀을 흘리며 40대 아낙네들의 쑥덕공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불현듯 날카로운 시선을 의식했다 그것은 앞뒤 좌우로 화살같이 꽂히는 목격자들의 시선이었다 아차 내 정신 봐라 회사 이름이 박힌 서류봉투를 내보이고 있었잖아 창구는 입속으로 외치며 허겁지겁 서류봉투를 뒤집어 회사 이름을 감춰버렸지만 기분이 개운해질 리 없었다 관자놀이에서는 통통거리는 똑딱선 소리가 격하게 들려오고 아랫도리는 동지 섯달 설한풍에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다 그는 이빨을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외부의 박해 요인과 배심으로 맞서는 것만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는 길이라고 다짐했다 그런대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별탈 없이 넘기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해숙한 얼굴이 된 그는 황망결에도 자신의 철양한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여느 때보다도 유별나게 취한 척 가증스런 술귀신의 몰골로 변해가지고 인상을 팍 쓰며 비트럭비트럭 방 안으로 들어섰다 여보 빨리 이부자리 펴줘 독한 술을 바가지로 퍼먹었더니 골통이 깨질 것만 같아 창구는 애꿎은 아내를 들볶으며 얼렁뚱땅 연막전술을 썼다 어?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오늘부터는 그냥 무슨 술을 써서라도 술을 끊겠다고 큰소리 탕탕 쳤잖아 어휴 꼴 좋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 응? 누구 죽는 꼴 봐야 끊을 거야? 누구 죽는 꼴? 죽으면 내가 죽지 당신도로 죽어달랄까봐 넌 엄살이야 만풍 노셔 어? 참새는 죽으면서 쨍한다고 창구는 알량한 남편의 권위를 세운답시고 뼈 있는 한마디를 씹어뱉으며 숨어버리듯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꿈도 아니고 도깨비에 홀린 것도 아니고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창구는 이불 속에서 거듭거듭 생각의 생각을 되풀이해 보았지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를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떠민 사람이 철길 위로 떨어지자마자 차바퀴에 깔려 죽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구는 세차게 고개를 흔든다 수긍이 안 간다는 뜻이었다 그렇다 해서 부인할 건더기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예고 없이 쳐들어온 기습 공격에 대한 대응 행위에 지나지 않았으니만큼 굳이 합당한 용어를 찾는다면 정당 방위였다거나 할까? 게다가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사르이는커녕 털끝만한 적개심도 품고 있지 않았었다 불의의 기습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본능의 발동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빚고 말았으니 전동차 안에서 어느 승객이 말했듯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운수 소관이라면 운수 소관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두 살 어린 아내 정민은 여느 때 같으면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며 짓궂게 안면 방해를 했을 터이건만 그날따라 술귀신으로 변한 험상구준 몰골에 질려 갈림먹은 송충이처럼 웅크리고 등을 돌려 저쪽으로 돌아 누워버렸다 밤이면 밤마다 술타령으로 고라떨어져 달콤한 추억 한 번 안겨주지 못한 일이 늘 가슴에 사무쳐 왔었는데 이제야말로 진짜 큰 빚을 짊어지게 됐구나 싶자 등을 돌린 아내가 밉사이스럽긴 커녕 가엾고 측은하기 이를 데가 없다 아니 가엾고 측은하다기보다도 두렵고 황송할 판이다 내가 사람을 죽게 하다니 엄격히 따지자면 살인범은 전동차지 창구 자신이 아니다 하지만 창구가 철길 위로 사람을 떠밀지 않았던 듯 전동차는 살인을 했을 까닭이 없다 창구의 입장에서 볼 땐 장소가 장소여서 그렇지 고의로 떠밀었다 손 치더라도 그곳이 플랫폼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설령 장소가 플랫폼이었다 해도 창구가 떠밀었을 순간에 전동차가 들이닥치지만 않았던 듯 그 사람 역시 무사했을 것이다 요컨대 그 사나이는 단독범이 아닌 창구와 전동차의 공범에 의해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죄값은 마땅히 창구와 전동차가 반반씩 나눠 치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냐를 가리기 전에 창구는 적어도 2분의 1 죄값만 치러야 옳다는 논리를 외면할 도리가 없었다 아 내가 사람을 죽게 하다니 내가 술만 마시지 않았던 듯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 술이 원수다 술이 창구는 그토록 마시지 않고는 죽고 못 살 것만 같던 술이 이제는 생각만 해도 매슥매슥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우석 솟을 것만 같다 푸른 꿈이 일렁거리는 가슴 속에 뜨거운 피를 빨아먹으며 시시각각으로 생명력을 존먹어온 자신의 적 술 기회 있을 때마다 술 배가 망신 논을 펴온 아버지 말씀에 호응했더라면 순풍에 돛담배 가듯 승진길이 열렸을 것이고 살인 따위 근처에도 안갔을 터였다 술 술은 창구에 귀중한 모든 것을 깡그리 빼앗아갔고 마침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 글자 그대로 자업자득 스스로 뿌린 씨 스스로 거둔 꼴이 되고 만 것을 뼈저리게 뉘우쳐본 듯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창구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지 세우고 아내보다 한 발 먼저 일어났다 조간신문은 사나이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짤막하지만 큰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그는 기사를 쭉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신문을 획 내던져버렸다 허둥지둥 세수를 하고 출근채비를 서둘렀다 지독하게 술에 고라떨어졌었다 해도 아침 식사를 거르던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우유 한 잔으로 컬컬한 목을 축이고 아침밥은 사양했다 왜? 아직도 골이 뻐개질 정도로 아파? 밤에 잠도 곱게 못 자고 헛소리를 하던데 정미가 잔뜩 찌푸린 얼굴 한구석에 그래도 눈꽃만한 동정을 보이면서 물었다 아 술을 진작 끓일 거를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헛소리를 했다고? 뭐라고 헛소리를 했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창구는 도둑이 제발 저려 움츠리듯 움츠리면서도 넌 짓이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입 벌리고 덤벼드는 독사를 발길로 걷어찼을 뿐이야 뱀이 죽었다 해도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하더라니까 거참 웃기는 헛소리였군 그러게 말이에요 자 다녀오겠소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영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다 어젯밤 전동차에 치워 죽은 사나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떠나지를 않고 있었다 사나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각막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떠나지를 않고 있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석간신문은 사나이의 죽음에 대한 것을 자상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창구는 퇴근길에 전동차 안에서 기사를 읽었다.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김영, 34세. 근래에 많은 히트곡을 내놓아 새로운 스타가 된 김영. 그의 도련한 참사의 애처로움을 금치 못함인 듯 신문은 많은 스페이스를 할애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인상에 억지로 미소를 띈 사진도 실려있었다. TV에서 봤던 낯익은 얼굴이었다. 기사를 보니 김영이 몹시 취해 플랫폼에서 40대 사나이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먹을 휘두르다 참변을 당했다 라고 써있었다. 얼굴에 짙은 선글라스를 걸치고 코수염을 기른 40대 사나이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가가자 김영이 주먹을 내뻗었다. 이때 40대 사나이는 고개를 획 돌려 날아오는 주먹을 피했다. 그러자 그 주먹이 옆에 서있던 30대 사나이의 뒤통수를 강타했던 것. 부류의 공격을 받은 셀러리맨 타입의 30대 사나이는 얼결에 반사적으로 주먹을 날렸는데 순간 김영은 공중으로 부응 떠 철길 위로 나동그라졌다.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다 창구는 문득 고개를 들어 올려 전동차 안을 휘 둘러보았다.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전동차 안에서 창구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큐 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목격자의 협조를 바란다는 사실도 신문에 덧붙여 보도되고 있었다. 창구는 회사 이름이 박힌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던 일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다. 문제의 서류봉투는 살인범이 누구라는 걸 목격자에게 친절히 가르쳐줬을 테니 말이다. 그 숱한 목격자들. 그 중에서도 창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던 탤런트 H를 연상케 했던 30대 사나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사나이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은 나는 봤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웅변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사흘 동안 창구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악몽에 시달렸다. 30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불안, 초조, 번민, 고통 그리고 그것들은 금방 머리 위에 떨어질 날벼락으로 변해 창구의 몸과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체포될 거라는 두려움과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윽그러지도록 옥죄고 있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도피 본능과 자수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준법 정신이 가슴 속에서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때마침 TV 화면에 비친 김영의 아내 춘미애 얼굴을 대하는 순간 죄악감은 절정에 치달았다. 김영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최근에 와서 선풍을 일으키기까지 김영의 가정 형편은 몹시 궁색했던 것 같다. 남편을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춘미애는 궁리 끝에 바에 나가 열심히 일해왔었다고. 집안 살림살이가 윤택해졌다 싶었는데 말을 떠날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저는. 춘미애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창구에 얼어붙은 가슴을 가차없이 찢어발기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소리였다. 범인은 어디 숨어있나요? 만약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서슴지 말고 자수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자수를 한다면 정상이 참작될는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피해 다니다 잡히느니 그쪽이 유리하겠죠. 우물쭈물할 필요 없어요. 사나이답게 자수를 하세요. 자수를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득하는 그녀의 얼굴을 창구는 정면으로 바라볼 자신이 없어 TV를 꺼버렸다. 사건 발생 후 4일째 되던 날 창구는 연휴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을 했다. 따르릉 창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올렸다. 나 목격자 올씨다. 기다리는 줄 알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입이 천근보다도 무거운 편이지. 밀고 같은 거 좋아하는 성미가 아니라고. 얼마면 되겠소? 쥐꼬리만한 월급쟁이 뭐 큰 돈은 없을 테고 석 장! 삼백이면 돼. 시은행 S지점에 광남에 예금구자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넣으라고. 기한은 넉넉 잡고 3일. 기다리겠소. 자, 그럼. 목격자는 전화를 끊었다. 창구는 침먹은 지네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금 삼백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다. 크든 작든 간에 그것으로 죗값을 치르고 떳떳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야 문제될 건 없다. 그 돈을 목격자에게 준다면 일단 그 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번 지은 죄는 소멸될 리 없고 영원히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어야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거절했을 땐 감당하기 벅찬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날 거다. 목격자는 경찰에 밀고를 할 거고 경찰은 얼씨구나 하고 붙잡아 갈 터인즉. 창구는 인생의 끝장을 맞이할 판이다. 협박에 응하느냐. 경찰에 자수를 하느냐. 창구는 두 갈래길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목격자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 경찰에 자수를 할 것인가. 자수를 하면 일금 삼백만 원을 축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수를 함으로써 이제까지 짓눌렸던 거대한 바윗덩이 밑에서 풀려나올 수 있다. 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떳떳한 노릇인가. 자수.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엔 숱한 어려움을 내포한 낱말이 아닐 수 없다. 자수를 박탈하는 무서운 복병이 도사리고 있고 자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지름길로 달려와 자수로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금 삼백만 원을 목격자의 손에 쥐어주는 일만 남는다. 하지만 창구는 죽으면 죽었지 그 돈을 목격자에게 건네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 돈을 목격자에게 건네주었다 했을 때 잠시 동안 죄과가 은폐될지는 몰라도 말소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창구는 골똘히 생각했다. 문득 섬광 같은 것이 떠올랐다. 가만있자. 그 돈을 목격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미망인에게 준다면? 그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렇다면 일금 삼백만 원을 미망인에게 건네주자면 부득불 그녀를 만나야겠지? 목격자는 입금 기간을 3일간으로 정했으므로 그 기한 안에 미망인 춘미를 만나야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창구는 곧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과 고교 동창이라고 꾸며대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반색하는 목소리로 만나주겠노라고 승낙을 했다. 직장으로 찾아간 창구를 그녀는 몹시 반가워하며 따뜻이 맞아주었다. 호스테스가 손님을 대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는 정감을 자아냈다. 아, 그러나 죄인의 몸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얘기해줘야 옳단 말인가? 아, 저, 저, 긴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 여기서는 감히 입을 열 수가 없고요. 대구를 찾아가 뵙기로 하죠. 네, 저, 그럼 일단은 실례하겠습니다. 창구는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한 채 도망치듯 뛰쳐나와 버렸다. 그런데 이튿날 창구는 돌연 회사에서 출장명령을 받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부산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내 정미에게 알려주고 떠났다. 춘미와의 약속, 목격자와의 약속은 모두 부득이 그냥 끝나버린 셈이다. 그러나 부산에서 이틀 밤을 지내자 또 급히 상경하라는 회사로부터의 긴급명령이 떨어졌다. 밤늦게 회사로 돌아온 창구는 자정이 돼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그는 열쇠를 갖고 있었으므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도 집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부부 두 사람만이 살고 있는 횡댕그레한 맨션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 소리일까? 환히 불이 켜진 침실 안에서 헉헉거리는 숨소리와 깔깔대는 웃음 섞인 비명소리가 쇼킹하게 고막을 때렸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 아닐까? 창구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주먹을 불끈 쥐며 눈을 부릅떠다. 꿈도 아니었고 집을 잘못 찾아든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저 음습한 숨소리와 애간장을 녹이는 저 간들어진 비명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대낮같이 불을 밝힌 침실 안에서 어떤 형태의 불장난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궁금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창구는 죄지은 약점이 제동을 걸어준 탓으로 해서 필요 이상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방문 앞에 발걸음을 멈춘 그는 꼼짝 않고 장승처럼 서 있었다.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숨소리와 비명소리는 더욱더 자지러지게 들려오고 있었다. 여자의 비명소리 그건 아내 정미임이 분명한데 거쿨진 숨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란 말인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있지만 아름답고 참한 아내에게 정부가 있을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을 것인가?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치솟으며 가슴이 미어질 듯 완랑거린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참는 것 이상의 미덕은 없다는 참을 인자 철학을 떠올리자 얼마쯤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창구는 생각 끝에 허리를 구부렸다. 핏발이 선 눈을 열쇠구멍에 들이댔다. 방 안 풍경의 일부가 TV 화면처럼 시야로 들어왔다. 그는 열쇠구멍에서 눈을 떼고 한걸음 물러나 입안에 괜 군침을 꿀꺽 삼켰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만약 그가 죄 지은 몸이 아니었더라면 심장마비를 일으켜 졸도했거나 머리가 180도로 획돌아 피에 난동을 벌였을 것이었다. 저것들을 죽이지 않을 바에는 손뼉이라도 쳐줘야겠지? 창구는 벼락치듯 방문을 열어젖혔다. 아 존경하는 처용선생이시여 대낮같이 밝은 침대 위에 발딱발딱 활개치는 네 개의 팔과 네 개의 허벅다리가 웬 말입니까? 네 개의 팔다리는 내 것이 분명한데 다른 네 개의 팔다리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이 못난 창구는 여덟 개의 팔다리를 요절내고자 삼가 전화통을 들어 올렸나이다. 너그러이 굽어살펴 주소서 처용선생. 장군은 발가벗은 연놈의 뒤통수를 내리쳐 일격에 끝내고야 말겠다는 극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갔다. 그러나 곧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왔다. 번쩍 들어올렸던 전화통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말았다. 두 번 다시 살인을 저지르려는 자신을 한 번 저지른 죄책감이 주넘하게 꾸짖었기 때문이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서 너희들을 살려주는 거다. 너희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니까. 처용선생의 넋을 기르며 잘들 해보더라고. 어? 창구는 방문을 쾅 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늘과 땅 사이가 텅 빈 공간인 것처럼 그의 몸과 마음 속은 허허롭고 상막하기 이를 때가 없었다. 꿈과 희망을 잃었으며 아내마저 자신을 버렸으니 생각하면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술에 찌든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 쓸모없는 추악한 몸뚱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옳단 말인가. 밤거리를 헤매던 끝에 창구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춘미의 집 대문 앞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깬 춘미가 뛰쳐나와 그를 맞이해 주었다. 춘미의 얼굴을 대한 순간 몸 내부에 거추장스럽게 곤두섰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창구는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자기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몸과 마음을 지탱할 수 없는 나약한 어린애가 된 심정이었다. 그리고 거룩한 어머니 상으로 춘미의 얼굴은 클러적대고 있었다. 비명으로 죽은 김영애 아내 춘미. 그녀에겐 무기력한 사나이를 감싸고 끌어안을 우람한 날개라도 갖고 있단 말인가. 자기 집 침실에서 아내와 논팡이가 놀아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땐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했었던 창구. 그러나 지금 춘미를 만난 순간 막 꼬리난 마라톤 선수처럼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어닥쳐 축 늘어져 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아닌가. 춘미 씨, 당신의 남편을 죽인 범인은 나 창구입니다. 순간 춘미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딴 사람이 된 듯 웃는 얼굴로 싹 변했다. 설마 그럴리가 거짓말이겠죠? 농담이겠죠? 창구 씨의 말 믿을 수 없어요. 아,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믿어주십시오. 창구는 그녀를 납득시키고자 T역 플랫폼에서 벌어졌던 장면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춘미는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창구의 설명이 끝났을 때 춘미는 꺼지는 듯한 한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아니 소름 끼치는 전율이 그녀를 사로잡은 탓이었을까. 창구는 목격자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과 아내와 정부의 단꿈꾸는 현장을 덮친 사실에 대해서까지도 고지곳대로 털어놨다. 춘미는 다시 한 번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고 생각한 탓일까. 일종의 매저키즘과 똑같은 쾌감이 정신이 어정쩡할 정도로 온몸을 친친 휘감는 기분이었다. 이심전심으로 그 기분은 춘미에게 전달된 듯. 음악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요괴스런 분위기가 휘몰아치면서 기상천외의 이변을 몰고 왔다. 창구씨, 나 좀 안아주지 않을래요? 어서요. 나 좀 안아달란 말이에요. 함정이겠지. 의심이 많은 창구는 그녀의 꼬리치는 작태가. 반갑긴 커녕 더럭 겁이 났다. 이 여자가 여우로 둔갑을 한 거야? 아니,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을 한 건가? 영락 없이 죽게 마련인데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한다지? 창구는 굳어진 얼굴로 주랭랑칠 묘안을 찾는 중이었다. 나는 빠에 나가 무산아이들과 상종을 하지만 양심에 가책받을 짓은 안 해요. 창구씨를 유혹한다고 창녀는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창녀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죄진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몸둘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좋아요. 다 알고 있다고요. 자, 우리 자리를 옮기자고요. 두 사람은 침실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동안 독수공방으로 찌든 그녀의 몸은 쇠잔해진 창구의 몸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며 황홀한 꿈나라로 밀어넣었다. 두 사람이 선잠에서 퍼뜩 눈을 뜬 것은 발광하듯 울려퍼지는 초인종 소리의 탓이었다. 춘미가 눈을 크게 뜨며 벌떡 일어났다. 부랴부랴 팬티를 입고 잠옷을 걸쳤다. 창구도 주섬주섬 내의와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다. 초인종 소리는 요란하게 울려퍼지고 있다. 창구의 가슴 속에 불이 붙었다. 뜨겁고 솜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쥐구멍은 어디 있는가? 아내 정미에게 정부가 있듯이 김형의 아내 춘미에게도 논팡이가 있었잖아? 난 아내의 정부에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춘미의 정부는 나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일까? 춘미, 이 여자야말로 무서운 악마였구나. 정부를 내세워 복수극을 연출하려 들다니. 그러나 시간이 없다. 꼼짝없이 당할 판이다. 창구는 마지막임을 깨닫고 깨끗이 체념을 했다. 체념, 그것은 창구의 마음을 안온하게 해주었다. 춘미가 어슬렁거리며 현관문 깨로 걸어갔다. 남자의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트러블이 벌어진 것일까? 곧 춘미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싶더니 건장한 사내 하나가 거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자식, 너 어디서 굴러먹던 갈뼉닥이냐, 어? 소파에 쭈그리고 앉은 창구의 코앞으로 다가서며 사나이가 버럭 압을 썼다. 창구의 칫든 눈이 사나이의 부릅든 눈과 땅 마주쳤다. 순간, 소름 끼치는 전율이 창구의 등줄기를 타고 온몸에 확 번졌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전동차 안에서 창구에게 시선을 기울였던 사나이. 탤런트 H를 떠올리는 그 문제의 사나이가 아닌가? 다, 다, 당신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바위덩이 같은 주먹이 창구의 얼굴 위로 날아왔다. 사나이의 무쇠주먹이 속사포를 쏴대며 장렬하는 순간 창구는 우주의 종말을 맞은 듯 캄캄한 암흑의 낭떠러지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구가 의식을 되찾고 보니 새하얀 여자의 얼굴 하나가 눈앞에 가물거렸다. 춘미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은 건 한참 후였다. 그리고 사나이의 우람한 몸통이 나동그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도 한참 후의 일이었다. 죽었어요. 그리고 위스키병으로 뒤통수를 갈겼더니 맥없이 쓰러지더군요. 그녀는 씩 웃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진섭이 이 자식은 한때 내 애인이었어요. 아, 김영희 작품이 팔리지 않아서 빌빌대고 있을 때 난 호스티스가 돼서 뼈 빠지게 일해서 그를 먹여 살렸죠. 진섭이 이 자식은 땅투기도 하고 사기협잡도 하고 별의별짓 다 해먹던 건달패였어요. 바에 단골로 들락거리면서 우격다짐으로 날 짓밟은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난 이 자식한테 질질 끌려다니다. 김영한테 덜미를 잡히게 됐죠. 김영은 매일같이 술을 퍼먹고 들어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혼하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김영은 이제 작품도 잘 팔리고 하니 내 도움 따위는 없이 먹고 살 수 있다 그거죠. 내가 바람 좀 피운 사실을 정당화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굶주렸을 때 먹여 살린 아내를 그렇게 악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배운망덕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김영이 그자는 간사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춘미는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다 말고 갑자기 와들와들 몸을 떨었다. 아니 왜 그래요? 갑자기 어디 아프기라도? 창구는 위로의 말을 던지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픈 데는 없고요. 치가 떨려서 그래요. 김영 그자는 음흉하고 악랄한 자라고요. 그자는 나쁜 짓 했다는 고시를 붙여 날 쫓아내자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내가 벌어서 산 이 집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는 수 없이 진섭이한테 상의를 했죠. 그러자 진섭이는 대뜸 김영을 죽여 없애는 것만이 상책이라지 뭐예요. 이혼하기 전에 김영이 죽게 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면서 집을 뺏기기 전에 선수를 치자는 거였어요. 김영은 술만 한잔했다 하면 못된 주벽이 있거든요.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고 주먹 휘두르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진섭은 살금살금 김영의 뒤를 밟고 있었나봐요. 그날 밤 그 T역 플랫폼에서 짙은 선글라스를 걸치고 코수염을 붙여 40대의 중년 신사로 변장을 한 진섭이가 김영한테 시비를 걸었었던 거예요. 전동차가 들이닥칠 즈음에요. 그래서 전동차가 오기 직전에 철길 위로 집어던지려는 음흉한 술책을 썼던 거죠. 그런데 창구 씨가 그 술수에 운 나쁘게 말려들고 만 거예요. 김영의 몸이 창구 씨에게 세차게 부딪힌 순간 창구 씨는 엉겋결에 받아 튼다는 것이 그만 진섭이가 할 일을 대신 떠맡아 치른 셈이 된 거죠. 진섭이는 그때 재빨리 선글라스를 벗고 코수염을 떼고 창구 씨가 탄 전동차를 따라 탔던 거죠. 춘미는 굳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창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맙소사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건 그렇고 춘미 씨는 왜 진섭이를 죽인 거예요? 왜 날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을 이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이 자식 손에 내가 죽게 돼 있었어요. 땅 장사를 해서 떼돈 벌자는 구실을 붙여서 김영의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그 더러운 마술을 뻗어왔거든요. 이 집도 집어삼키려고 획책하고 있었고요.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자의 장단에 춤을 출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진섭이를 감쪽같이 없애야겠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었군요. 창구는 진섭을 죽인 그녀의 행위가 잔인하고 두렵게 여겨지기보다는 마치 위대한 혁명투사인 것처럼 그녀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진섭의 시체를 뒤뜰에다 깊숙이 파묻었다. 창구는 아내 정미와 정식으로 이혼할 것을 결심했다. 나 몰래 데리고 자는 논팡이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집도 당신한테 주고 나는 아무데고 발길 닿는 데까지 가서 칵 죽어뻔지면 그만이니까. 느닷없이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자선사업가가 된 창구는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휑하니 집을 나왔다. 이튿날 아침 창구에게 괴 전화가 걸려왔다. 일금 300만 원을 요구한 문제의 목격자. 창구는 춘미와 상의한 끝에 그자를 집으로 유인해서 일격에 끝내버렸다. 그자의 시체도 뒤뜰에다 진섭의 것과 나란히 묻어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창구와 춘미는 예기치 않게 엉뚱한 불청객을 맞이했다. 두 명의 경찰관 그리고 창구의 아내 정미가 동행하고 있었다. 우리 병남씨 어떻게 됐죠? 병남씨의 행방을 모른다고는 안 하시겠지? 정미가 남편 창구를 노려보며 가시도친 목소리로 물었다. 병남씨는 내 국민학교 때 짝이란 말이에요. 1개월 전부터 우연히 만나서 정을 통해오다 당신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날 밤 병남씨는 당신을 미행했다고요. 이혼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춘미 이 여자와의 관계를 알아냈고 어젯밤 그이와 함께 이 집에 왔었는데 내가 다방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감감 무소식이잖아요. 우리 그이 어디 있어요? 그이 좋아하시네. 네 알량한 기둥서방 저곳에 깊이 잠들어 계시다. 꽉 먹고 알 먹고 욕심많은 목격자 선생님께서 염라대왕 훈장 받으려고 양지바른 명당짜리 찾길래 정중히 모셔드렸다. 춘미가 빈정거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안매장한 지점을 가리켰다. 왜 제목이 늪으로 가는 길인가 읽다보니 아시겠죠? 아 듣다보니 아시겠죠? 아 이렇게까지 운명의 장난을 그릴 수가 있나 정말 순식간에 사람을 열어죽인 살인자가 되고 마는 불쌍한 소시민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유리창 효과가 맞나봐요. 더러운 유리창은 다들 더 더럽게 막 깨고 그러면서 죄책감을 안 느낀다죠. 처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걸 보면서 조심조심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주피를 역임했던 박문규 작가 영시의 줄타기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가 없으셨더라도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